자 요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제가 재미난 양심분석 이야기 오늘 이거 제가 저기 스태프 분들하고 열변 토함 얘기 하다 왔는데 제 입이 싸서 며칠 전에 깨달은 건데 얘기를 안하고 못 배겨요 여러분 양심분석 할 때 요거 하나만 참고 하시라고요 지금 집중에 들으세요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나가 있고 애고가 있다면 요 영역이 있어요 참나에서 바로 나오는 우주적인 영역이 있고 여기서 우리 생각감정의 세계에서 이렇게 작용된 마음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순수한 사단이에요 순수한 양심 신호죠 순수한 양심 신호 요 영역은요 요 영역은 한번 생각감정으로 한번 구른 거예요 생각감정의 세계에서 한번 구른 양심 신호예요 요 영역은 욕심 신호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자명한 결정을 하려면요 이게 다 맞아떨어야 된다 순수한 사단의 양심 신호와 생각감정의 양심 신호와 욕심의 양심 신호가 삼합이 딱 맞아야지 여러분이 제일 자명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재 하시는 양심 분석은요 생각감정으로 하는 양심의 신호 분석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는 뭐가 문제냐 제한적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데이터 기반입니다 순수사단에서 온 양심 신호는요 우주적 데이터 기반입니다 뭐의 데이터냐 카르마예요 카르마 이 카르마에 기반한 게 오히려 욕심 신호예요 잣짐이죠 신호라는 거 다 잣짐입니다 여기도 잣짐 여기도 잣짐 이 세 가지를 꼭 이해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양심 분석을 할 때 양심 분석을 할 때 나는 제한적 데이터만 갖고 있어요 상대방 마음도 잘 모르고요 내 카르마가 어느 결로 갈지 내가 반드시 하게 될 일이 뭔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 우주적 데이터는요 우주적 데이터는 카르마가 카르마의 결이 이미 결정나 있어요 카르마의 결이 이미 결정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뭘 선택할지도 이미 알아요 이쪽은요 내가 이걸 선택할지 안 할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카르마의 결이 날 어디로 인도하는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이쪽은요 욕심은요 카르마의 결이 이미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 미래를 꽤 뚫어볼 수는 없지만 카르마의 결에 기반해서 카르마를 강렬하게 선택하고 싶어해요 강렬하게 카르마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이 욕심이 오히려 카르마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양심 분석이 카르마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당한 성찰을 합니다 지당하다라고 성찰을 해요 지당하다 찜찜하다 여기도 잦찜 성찰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양심 분석했을 때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자명함으로만 가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뭐가 부족하냐면 이건 아직 카르마가 일어날지 아니 선택을 할지 말지 어떤 카르마가 일어날지 아직 모르고 내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제한된 데이터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자명찜찜 신호는 확실하지만 미래까지 미래 가보고 나면 뭔가 부족한 게 나와요 미래 데이터를 모르고 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양심 성찰 하셨더라도 아무리 자명하더라도 내가 답이다 내가 양심이다 내 것만 최고다 못 바꾼다 하지 마시고 본인 욕심의 애고의 소리도 들어보라는 거야 애고의 소리도 욕심 분석 너는 이번 생에 꼭 하고 죽고 싶은 게 뭐야 안 할 수 없는 그게 뭐야 그게요 사실은 우주적으로 이미 결정돼 있어요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욕심은 강렬하게 하고 싶다라고는 알아요 그러니까 욕심의 소리랑 양심의 소리를 계속 충돌시켜서 자명한 걸 찾아가면 뭐랑 유사해지겠어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는 양심의 신호와 유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더 깊이 깨어있을 때 느껴져요 더 깊이 깨어서 양심 분석을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까지 알면서 우주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일어날 일인지 아닌지 알면서 자명신호를 들어요 그런데 내 애고만 가지고 애고만 가지고는 아니죠 양심의 소리를 듣긴 하는데 양심에서 오는 잣짐 신호를 애고가 주도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지나친 도덕주의에 빠져요 또 그리고 욕심의 소리를 부정하기 쉬워요 그런데 욕심의 소리를 안 들으면 여러분 카르마의 결을 몰라요 제가 늘리기 전에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욕심이 압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실 거거든요 즉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욕심이 알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양심이 알아요 그런데 이 두 소리를 계속 충돌시켜서 뭘 알아내드냐 이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카르마의 결을 꽤 뚫어보면서 그 안에서 양심을 구사해서 나와 남을 다 살리는 이 우주적 자명찜찜의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린 거 다시 그려볼게요 이게 며칠 전에 제가 깨달아서 정리해 놓은 건데 여러분들한테 따끈따끈한 거 바로 소개입니다 자 애고의 신호, 잣짐 신호도 들어야 되고 양심의 신호도 들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충돌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양심 신호는 여러분이 하는 양심 분석은 제한된 데이터밖에 없어요 남의 사정 잘 모르고 내 카르마의 결, 운명의 결 잘 몰라요 이 두 개를 충돌시키면 뭐가 나와요? 똑같은 양심 신호인데 여기는 우주적 데이터입니다 우주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다 알아요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필요하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암 걸리셔서 두 달 간병할 때 맛없는 쓴 양만 계속 드렸어요 제가 양심 분석에서는 어머니를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 된 도리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마지막까지 희망 갖는 게 자식 된 도리 같아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당숙모께서 오셔서 고기전을 이렇게 싸우셔서 어머니 드시게 했어요 제가 그때 막 화냈어요 암 환자한테 고기 이렇게 주시면 저희 없을 때 그럼 어떡해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미 일어날 어머니는 분명히 두 달 뒤에 돌아가실 예정이었을 텐데 그거를 자명하게 꿰뚫어보는 양심 신호를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그 두 달을 더 알차게 어머니한테 더 행복하게 도와드렸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양심 분석할 때 내가 양심적이라고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데이터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부하는 방법은 학단식으로 양심 노트대로 양심 분석을 하되 그럼 이게 1번이면 2번이고 3번입니다 2번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지만 3번 분석도 꼭 해서 애고가 진짜 간절하게 하고 싶어하는 거 간절하게 싫어하는 것은요 배려해 주면서 자꾸 이 둘이 충돌을 시켜놓으면 그게 우주적 데이터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애고의 소리, 양심의 소리 타협하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해야지 더 자명한 답이 나와서 그래요 이건 진짜 타협이 아니에요 더 자명한 답을 찾는 거예요 이미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참나는 알아요 애고는 몰라요 참나는 알아요 근데 이게 육바람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애고도 알아요 그러니까 애고도 양심 분석을 해요 그런데 저 내면에서 울리는 애고의 소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악용되면 안 됩니다 이 우주적 신호를 애고의 신호를 우주적 신호라고 사기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다릅니다 이 애고는 간절히 내가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 신호는 그게 자명하냐 찜찜하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호는요 네가 뭘 선택할지 난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카르마는 발생하게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최선의 자명 찜찜을 따져보면서 더 자명한 걸 택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도움이 돼요 실전보살도를 얘기해야 돼요 실전보살도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양심 신호만 가지고 여러분이 밀고 나갔을 때 여러분의 양심의 주장이 바리세파되기 딱 좋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바리세파되기 딱 좋아요 내 양심만 옳다고 고집 부리게 된다고요 상대방 데이터도 잘 모르면서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데이터도 모르면서 그래서 양심과 애고가 정방 합이죠 이렇게 둘이 반대인데 충돌을 시켜서 이걸 만드는 그래서 이 신호랑 이 신호가 충돌을 할 때는 이 신호를 따라주는 게 옳은데 그것도 여러분 영적 역량이 될 때 하세요 마구잡이로 했을 때는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애고 신호인지 이 우주적 양심 신호인지 또 얘 하나 들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홍익학당을 열고 고생할 때 아버지께서 항상 너가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투자 받고 부려 아니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동생도 안 돌보고 부모님한테도 부려 아니냐 변변한 취업도 안 하면서 네이버 카페 하나 열어놓고 버티고 있고 출판사라고 열어놨는데 적자고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걸 알고 제 제한력 데이터에 의한 분석은 어때요?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고 찐찜하고 당장이라도 확당을 멈춰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석이 매일 와요 제 애고는 싫어해요 자 보세요 제 애고는 취직하는 걸 싫어하고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해요 간절하게 그럼 애고를 존중했고 제 양심 신호를 충돌해 봤는데 두 개가 충돌 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그걸 넘어서는 저 안에는 확신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최고의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 아니면 유불선 합의를 해가지고 양심 주장할 사람이 없다 이 땅에는 이거는 모든 사례를 다 분석한 뒤에 나온 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주적 확신이에요 그냥 왔어요 확신이 이 확신 믿고 저는 불효를 감수하면서 버텼어요 찜찜찜찜을 반복하는데 버텼어요 그러면 제가 보면 남이 보면 이거 빼고 보면요 취직하기 싫어서 철학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부모 가족을 내팽겨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이 신호를 따른 게 지금 결과물로 만약에 이것만 제가 이게 제 애고의 신호만 따랐다면 저는 결과가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양심의 신호를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지금 여러분과 확당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됐죠 그때 제가 안 했으면 확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도반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양심이 답이라고 외치는 놈도 없는 거고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지구인들 다 분석해보고 안 얘기가 아닌데 제 안에서 확신이 됐습니다 네가 해야 된다 종교철학 통일 너가 해야 된다 이런 거는요 어떤 데이터로 제가 그 얘기를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분석을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만 분석하시면 인류는 진짜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양심이 하나님 뜻이고 양심이 답이라는 얘기를 더 자명하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것 이대로만 가다가 보세요 생각감정이 많이 첨가된 이 양심 분석만 하다가 지금 이 순수한 순수 양심의 순수 양심의 우주적 신호 말고 내 애고적 걱정 근심 걱정이 제한적인 내 생각감정이 개입돼 가지고 일어난 양심 신호를 따르다가 그래도 여기도 아직 참나 신호가 있지만 순수 양심의 참나 신호도 같이 있지만 요 참나 신호 끈끈어져 보이면 바로 바리세파입니다 완전 고집쟁이 십선비라고 불리는 꼰대 바리세파가 나와요 아시겠죠 혹시 그렇게 되실까봐 제가 걱정돼서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은 이거 처음부터 꼭 들으세요 이거 제일 대박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립한 이론이니까 느낌만 있다가 제가 최근에 정립한 이론이니까 여러분 제 사례까지 참고해서 꼭 공부하셔야 돼요 우주적 신호 받아도요 애고가 불안해 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우주적 신호가 맞았다는 걸 알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감히 저기 고랩되는 비결이에요 고랩되는 비결인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리도 배워야 되거든요 고랩되면 이게 엄청 중요해져요 고랩의 양심분석 이 부분이 완전 중요합니다 저도 레벨업 하는 과정에서 졸업 논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 졸업 논문입니다 여러분 소개하는 게 저도 이거 쓰고 또 한 레벨 올라갈 거거든요 저 레벨업 합니다 제 논문 한 페이지짜리 논문 길게 안 쓰죠 고랩들은 논문 길게 안 씁니다 이것도 삼박자 사고죠 미래까지 꿰뚫어보는 우주적 직관과 확신과 수작하는 거예요 카르마 경영 실전 팁이에요 카르마까지 할인 양심분석이요 발통하려면 5지 이상이요 5지 이상이 되면 우주에서 순수 양심 신호를 이 순수 양심 신호를 그대로 받아야 오지 그게 오지를 유교해서 지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명 천명이 그대로 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40의 불혹, 40만 해도 의혹이 없다는 거는 이 부분에서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분석에서 달인이 된다는 거고 50의 지천명이면 이 신호가 그냥 선명히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들려도 다 못 따라가지만 저도 헷갈린 거예요 나는 에고만 따른 거냐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던 모든 걸 제가 한 방 해결한 개념입니다 제가 에고를 택했냐 양심을 택했냐 그쵸 늘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 진리를 제가 따끈따끈한 거예요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제가 새벽에 혼자 날뛰었습니다 안 보시는 게 나아요 막 날뛰어요 여러분 삶에서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가야지 나중에 고렙될 때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렙이 되면 양심, 자침 신호가 자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자동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신호와 이 신호가 충돌할 때가 생겨요 그때 이 신호를 따라줘야 되거든요 전 날마다 날뛰입니다 아니 알아들으려면 정확히 이해하려면 오지 이상이라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도 듣고 계시니까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니까 이거 분석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명상 깊은 명상과 분석이죠 이런 분석을 하고 또 명상에 들고 명상하고 또 분석하고 분석하고 명상에 들고 뭘 분석해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우주적 양심 신호까지 읽으면서 하려면 첫째 명상에 많이 들 것 깊은 명상에 두 번째 에고의 신호와 양심의 신호를 계속 충돌시키면서 분석할 것 그리고 다시 명상에 들 것 이거 반복입니다 음양 음양 나왔다가 이름이 이량이에요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아시겠죠? 이 우주적 신호까지 다 따라가면 칠지 팔지죠 양심 신호 양심 신호 애고 신호 정반합으로 다 굴러갑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봐보세요 한 조직 안에서도 애고적인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양심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을 적절히 충돌시켜서 우주적 신호를 읽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실전보살도는요 실전인데 양심적인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만으로 해결 안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카르마가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고 양심 분석 도덕 분석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2번은 제한된 생각감정 안에서 지당한 결론을 내리지만 전체 카르마를 모른다 3번은 전체 카르마의 결에 따라 강렬하게 원하는 게 있지만 해야 할 바는 모른다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 따라서 둘을 충돌시켜서 1번에 가까운 큰 사치를 내리자 이겁니다 금빛복시디님 정리 잘 해주셨어요 명상 분석 명상 분석 됐죠? 애고의 신호를 수용하면서 보살돌 해야겠네요 이게 특징이에요 애고 신호는 카르마에 기반하고 있다 제한적 데이터 양심 신호는 이거예요 카르마의 카결 카르마의 결을 모른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 근데 현재 여러분 뇌과학으로라도 여러분이 애고가 고민하기 전에 뇌는 이미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아요 과학적으로 입증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지가 있냐 없냐 말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카르마 때문에 이미 선택이 일어나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짜장 짬뽕 오늘 갔잖아요 짬뽕으로 이미 결정나 있어요 그런데 애고는 고민합니다 짜장일까 짬뽕일까 오늘은 비가 오니까 짬뽕 뭔 이유를 대고 결정해요 이게 그러니까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나는 모르는 채로 분석하는 거랑 이쪽은 카르마의 결도 알고요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 모든 일이 다 선택되어 있다가 아니라 이미 일어날 확률이 90% 이상인 게 있고 일어날 확률이 뭐 10%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실히 일어날 건 안다는 거예요 확실히 선택할 거 확실히 일어날 결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고의 소리도 잘 들어야 된다 이해 되세요? 우주적 신호를 선명히 알아들으려면 오지 이상이라는 거 여러분도 지금 다 신호 듣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참나 만나면 참나가 우주적 신호의 근원인데 참나 만났는데 왜 우주적 신호 못 들어요 다 알아요 이해 쏙쏙 되죠? 애고 소리가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좀 타협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고 목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내가 아직 모르는 이 카르마의 결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지가 보여요 역사적으로 남을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인류가 알아야 될 얘기인데 누가 시원하게 안 해준 얘기를 제가 정리한 거니까 정말 중요한 논문이죠 개벽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개벽 되려니까 신상이 나왔어요 제가 개벽 선언했고 소시 뒤집어진 형국이에요 지금 개벽 초창기가 앞으로 7년은 소시 뒤집어져서 꾸적물 다 토해내는 시기입니다 뭘 토해내요? 좋은 걸 담으니까 한 7년간 꾸적물 토해낼 거예요 저는 계속 진화합니다 제 강의 8년 전 것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제가 계속 진화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저는 잠시도 안 쉬어요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시죠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니까 우려먹길 바라실 거예요 공부할 게 계속 생기니까 애고 신호 소중히 여겼던 자신이 싫었는데 그쵸? 양신분석 최강 꿀팁입니다 졸업하면 신선돼서 북극성이 저는 북극성에서 온 사람인데요 안 가도 돼요 제 졸업은요? 한 레벨 졸업이요 다음 레벨 입학 저의 레벨업이 여러분의 레벨업으로 이어지니까 자리 이타죠 애고와 양심 둘 다 만족시키면 우주적 신호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우주적 신호에 가까이 가는 거죠 우주적 신호는 순수 참나에서 오는 신호고요 애고도 거기에 이끌리는 거겠죠 그쵸? 나다운 욕은요? 재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원효 같은 분이 지금도 지금 1,300년 지났는데 지금도 원효 파괴했다고 요구하는 분 있죠 원효 같은 분이 가만히만 있어도 최고 고승 대접 받을 분이 모든 사람들이 양심분석해가지고 당신 왜 그런 파괴를 합니까? 하는 짓을 대놓고 당당히 신라에서 나 애 낳아야겠어 인제 낳으려고 여자를 좀 만나야겠어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도끼자로 오면 도끼를 달라 그러면 원효 같은 분을 설명할 길이 뭐냐면요 원효 애고에 빠진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지금도 원효 스님을 욕하는 거예요 실전보살도 모르니까 실전보살도는요 그 당시 바리세파들 그 당시 승녀들이 이런 양심 신호 분석은 잘했겠죠 찜찜한 일 아니야? 파괴니까 근데 뭘 하고 있겠어요 원효는 알아요 이미 카르마가 어떻게 흘러갔지 나를 통해서 신라의 큰 인재 설총 같은 인재가 나올 걸 알았어요 알고 하는 보살도랑 모르고 하는 보살도는 너무 다르겠죠 모든 게 결정돼 있다는 게 아니에요 결정될 확률이 높은 게 있다는 거예요 90% 이상 우리가 업을 지은 게 있고요 업을 10%만 지은 게 있어요 10%만 지은 건 어차피 미지수니까 이 분석만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너무 이미 업이 지어져 있는 부분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물을 지금 한 10도 끓였다면 금방 끌 수 있는데요 97, 8도까지 온도를 높여 놓잖아요 물 끓는 건 이미 기정사실인 거죠 근데 그 직전에도 안 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분석을 해 놓으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내 양심 분석이 너무 지당한데도 현실에서 안 맞아 돌아가요 결과물도 안 좋아요 혹시 이런 분들은 분석 다시 분석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양심 분석해서 자명하게 했는데 결론이 이상하다 내 양심이 문제 양심 분석이 잘못됐나 아닌 것 같아요 분석하라는 대로 다 해서 했어요 근데 왜 안 맞지 카르마의 결을 모르기 때문에 문정욱님 엄청난 팁 들었죠 이게 이건 고랩까지 다 통하는 겁니다 양심 분석 초보부터 고래까지 다 통하는 얘기니까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유치원부터 저기 박사까지 다 통해요 박사 이후에도 다 통해요 고수 최고 고수가 되는 이 정도 양심 분석을 세밀하게 해야죠 최일님 그래야 뭔가 털려요 안 그러면 뭔가 안 맞으실 거예요 잘못하다가 여러분 다 바리세파 되고 끝나요 막 이니에이지 도덕적 잣대로만 무장된 되게 막 고리타분한 십선비들 배양의 산실 홍의각당 이렇게 되면 저희 망하는 겁니다 개벽이고 나발이고 다 망하는 이번 양심 분석 신호는 전체 카르마 알고 한 게 아니니까 늘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고의 소리도 늘 들으면서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1번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최고 가르침 주신 것 같습니다 창랑의 물리 사이비교조는 에고를 무시하고 궁극의 진리만 따르라고 합니다 에고를 무조건 무시한 상태에서는 판단하고 예측하면 틀릴 때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의 질을 따르지 않은 에고에 졌다고 남을 합니다 최악이죠 사이비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카르마를 제한적 양심 신호로 갈아엎을 생각하지 말고 카르마를 수용하면서 어떻게 자리이타 결과 만들지 생각해라 모라니님 그겁니다 답이 역사적인 강의 라이브 재밌죠? 카르마 경영 최고 과정 마스터잖아요 제가 이 정도 해야죠 까발리기 제가 진정한 까발라죠 까발리기 좋아하네 입이 싸요 천기누설 하라고 하늘이 보낸 사람 저 하늘이요 천기누설 하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제가 천기누설 하던 건 안 말려요 하늘이 장려하지 말리지 않습니다 저기 저는 학당 열기 직전에 꿈을 꿨다니까요 교실에서 쫓겨났어요 너는 공부하지 말으라고 다니면서 도심을 발행시키고 다니라고 도심을 발행시키고 다니라고 양심 각성시키라고 저는 명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카르마는 수용해야 돼요 내가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돼요 모든 걸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카르마는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면서 그거를 양심적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이게 중생의 삶이에요 이 사바세기 중생의 삶을 무시한 실전보살도는 다 나가떨어집니다 다 나가떨어져요 이 정도로 천기누설 된 적이 없었죠 이런 실전보살도가 아닌 건 절대 실전보살도가 아니에요 실전 빼야 돼요 그냥 보살도지 아시겠어요? 실전보살도는 인류의 카르마에 기반하지 않는 보살도라는 건 다 나가떨어질 소리예요 인류 개벽 절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상론 엄청 도덕적 이상론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 삶은 철저한 카르마의 기반에 있어서 각자의 인생이 숨막히는 어떤 결속에서 굴러가고 있는데 이상적인 양심만 따르며 삽니다 이게 될까요? 양심 넘어서 우주적 진리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양심의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고에 제약된 양심의 신호고 이게 순수 태양이라면 순수 양심이라면 우리가 하는 양심 성찰은 제약된 햇빛이란 햇빛이 뭔가 제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자 유리창이 깨끗하고 더럽고 사이즈가 다르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햇빛이 들어오는 강도가 다르다는 거죠 햇빛의 광도가 다른데 순수 태양에서 바로 나오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카르마는 진실은 수용합시다 여지껏 역사적으로 한 번도 상세하고 명확히 말씀드린 적이 없던 얘기 아닐까요? 문서님 그쵸 이게 나와야 계벽이죠 무슨 숨겨졌던 게 나와야 계벽이죠 계벽이라고 맨 병이 도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계벽이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 된다는 게 이거예요 이 양심 신호도 있지만 진짜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철에서 아시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다 알면서 하는 자명찜찜의 배려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자녀가 뭔 짓거리 할지 다 알죠 자녀가 어떤 선택할지 알죠 오늘 밤 어떤 선택할지 알면서 배려하는 양심하고 매 순간 자녀가 안 그럴 거야 하고 또 기대를 품고 접근하면 서로 계속 괴롭습니다 아시겠어요? 카르마는 좀 인정해 줘야죠 허정태님 꼭 제 방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 뿌린대로 거두게 하는 분인데 뿌린대로 이미 거둬지고 있는 걸 모르는 하나님이 멍충의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뭘 뿌렸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가 거둬질지도 모르고 양심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전보살도 최고 정수입니다 실전보살도의 최고 정수 제 졸업 논문이에요 레벨업 자신 있습니다 이게 개벽입니다 하장님 2번만 맹신하고 따르면 양심으로 사람 잡는 바르세파 됩니다 3번만 따르면 욕심쟁이 되죠 카르마 결을 수용하면서 인육바라밀 쓰면서 본연의 육바라밀로 문제를 해결하자 자 보세요 그 당시 욕심만 따르던 중생들이 있어요 욕심 따르던 중생들을 놔두고 예수님은 왜 이 양심 신호를 따르려고 하는 바르세파들을 깠을까요? 성령 없이 양심 성찰하니까 성령 없이 양심 성찰하니까 그러면 성령 가지고 양심 분석하면 괜찮나요? 그러면 성령이 기반해서 양심 분석했던 사도 베드로나 바울의 양심 분석은 예수님급일까요? 이상하죠? 거기도 달라요 바르세파급 양심 분석이 있고 사도급 양심 분석이 있다면 예수님의 양심 분석은요 예수님은요 당시 율법도 그냥 막 어겨버렸어요 당시 사람들 보면 예수님은 싸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안식이를 어겨버려요 계율을 어겨버려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들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파괴행은 원효의 파괴행은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카르마 결도 모르고 선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분석만 가지고 카르마 결을 다 알고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면서 그 안에서 자리 이탈을 추구하는 분의 행위를 보면 이해가 될까요? 이 둘이 이해가 될까요? 쌈이 나지 그게 예수님하고 바르세파가 쌈 난 이유고 사도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 못 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 같은 확신이 없거든요 카르마 없다고 주장하는 도인들 사입입니다 카르마를 무시하면 일단 사입이에요 선의의 사입이건 악의의 사입이건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 신호 받아서 가는 분들 다 보세요 원효건 예수님이건 원효스님이건 예수님이건 실전보살의 막 최강자들인데 고랩들인데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신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덕적으로 따지면 바르세파가 훨씬 도덕적인 소리를 해요 일반 승려들이 훨씬 원효보다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길 해요 원효스님이 파괴를 하고요 예수님이 파괴를 해요 뭘까요? 정보 부족이에요 정보 부족 정보 부족 정보가 부족하다 2번은 너 그거 하면 안돼 하기 쉽고 3번은 그거 하고 싶어 할 수 있고 1번은 어차피 할 거잖아 하면서 어떻게 나와 남 다 살릴지 그거 해치지 않을지 살릴지 그거 계산해 그럼 빅복시디님 딱 그 말이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카르마를 인정하라 양심적으로 경영하라 됐죠? 욕심을 인정하라 양심적으로 경영하라 카르마를 인정하라 양심적으로 경영하라 이니에지신 분석하다 바르세파 되시면 큰일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재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열 개벽은 조선시대 실패한 걸 반성하고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이니에지로 왜 실패해가지고 십선비 소리 듣는지를 정확히 반성하고 극복해야지 양심분석을 넘어 명상을 통한 우주적 분석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이게 양심이에요 이게 더 진짜 양심이죠 이거는 에고가 이해한 양심이고요 이거는 진짜 양심이 찐 양심에 가까운 거죠 이것도 찐 양심이라고 안해요 찐 양심에 가까운 거 찐 양심에서 그대로 나오는 빛이죠 태양이 찐 양심이라면 태양이 찐 양심이라면 태양에서 바로 나오는 빛이에요 이거는 이건요 제방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에요 이해되세요? 참나가 양심이고 태양 자체라면 이거는 이 우주적 데이터 기반한 양심 자침 신호는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 자체고 이 양심 신호는 우리가 우리 창문 우리 방 안으로 들어온 양심 태양빛이라는 거죠 양심 신호라는 거죠 상대방 입장이 다 다르고 카르마가 다 결이 달라요 그거를 다 이해하면서 경영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경영이 되겠냐고요 실전보살도입니다 이게 모든 중생을 도와주고 싶은데 모든 중생의 카르마 결과 중생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한계가 많다는 거만 알자고요 이 양심 분석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 양심 분석을 하되 에고의 소리도 존중해주면서 늘 마음을 열어놓고 분석을 해가다 보면 더 오차가 없는 우주적 양심 신호에 근사한 분석이 된다 그 와중에 가끔씩 명상으로 우주적 양심 신호까지 받아버리면 더 퍼펙트한 양심 구현이 가능하다지 양심 아닌 다른 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심과 지금 욕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순수한 양심과 내 생각 감정이 수용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주적 양심 데이터라는 건 늘 올까요? 당연히 옳죠 그래서 방편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 맞춰주는 방편이 등장합니다 저 상대방한테는 이렇게 해야 이해될 것 같아 구지보살이 제일 잘하는 게 방편이에요 상대방 입장에 맞춰주는 거 제일 잘하는 분이 구지보살이 화엄경 구지보살장 오늘 가서 보세요 뭘 제일 잘한다고 나오는지 상대방이 뭐 좋아하는지 상대방 금기가 어떤지 상대방 역량이 어떤지 그걸 기가 막히게 파악 잘해가지고 설법 잘한다가 구지보살이 참나 참나가 알아야 할 정보는 준다 참나는 적절할 때 시절 이전이 도래하면 알아야 할 정보를 줍니다 그 정보 잘 받아가지고 양심 분석에 잘 활용하셔라 고급진 양심 분석 팁이에요 고급진 양심 분석 팁 진정한 3합 맛집입니다 양심 3합 양심 욕심 3합 맛집 여기까지 좀 이해 되시나요 선비들이 이미지로 사람 잡았다는 거 그래서 2번만 맹신하다가는 그렇게 됩니다 2번 맹신하다가 이제 에고 신호를 따르게 되면요 이제 이거 놔버리고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완전히 소시오패스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양심 신호를 명분 삼아서 에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소시오패스, 위선자들 그게 이제 바리세파까지 가는 거죠 제가요 이거 깨닫기 전에 언제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제가 깨고 나 이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신기하죠 너무 이해가 되는데 제가 꿈에 원효수님 같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8월 4일날 꿈꿈이네요 제가 꿈에 원효수님같이 굴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요리를 해요 그 승녀들도 저한테 답을 바라면서 계속 정토 관련 질문을 하고 바깥에는요 수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저한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저한테 뭔가 답을 바라는 기도를 해요 저는 요리를 하고 있어요 굴 안에 앉아서 요리만 하고 있어요 어떤 굴인데 그래서 굴인데 되게 가스버너가 있어요 잘 요리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 진짜 맛있는 진상 진짜 맛있는 요리가 나와요 깨끗하고 맑은 요리가 그게 지금 뭐냐면 가스레인지에 막 요리하듯이 하고 있는데 맑은 요리가 나와요 너무 이게 정말 좋아 보여요 맑은 요리가 굴 속에서 그래서 맑은 요리가 있는데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밖에 꿈을 그려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앉아 있다가 이쪽 왜 제가 더 원효 같았냐면 진짜 해골물 수준의 썩은 물이 고여 있어요 바위에 이 썩은 물을 떠가지고요 맑은 물에 맑은 진짜 요리 맑게 잘해 놓은 거에다가 부어버려요 썩은 물을 이거 망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꿈이 이거예요 맑은 양심 성찰에다가 쓰레기 같은 애고의 탐진치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어버려요 그럼 제가 꿈속에서 보면서도 저거 요리 망치는데 싶은데 제가 하고 있는데도 제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니 딱 내놓을 때는요 멋진 요리가 돼서 나와요 그게 이제 이건 거죠 이거 이걸 충돌시켜서 이거를 만들어내라 맛집 비밀의 레시피는 썩은 물 이 꿈 꾼 게 8월 4일인데 지금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 꿈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예지몽을 잘 꾸기 때문에 제가 예지몽 꿈을 꼭 제가 그림까지 그려놔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 안 보이시죠 제가 그림까지 그려놔요 초점 좀 잡히나요 원효스님 해골물 2.0 하하하하 고향에 오늘 청기누설 끝판 날이네요 제 졸업 논문 발표회니까 썩은 물이에요 딱 보기만 해도 바위 사이에 고여서 썩었어요 그걸 놓아 버리는 거예요 저는 깨자마자 얼른 핸드폰을 켰죠 바로 그려요 스님이었어요 제가 머리 없었어요 승려의 모습 저는 제 모습 뒤에 약간 떨어져서 저를 보고 있는데 제 정신은 몸은 여기 떠서 계속 요리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저 레어스하고 동굴 안팎으로 다 기다리고 있고 맛있는 요리를 기다리고 있고 칠지 레벨업이요? 칠지 아닌데요 제가 원효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원효 꿈은 그때 처음 꺼본 거예요 8월 4일 날 다 제 요리만 기다리고 있는데 썩은 물 타니까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하하하하 재밌지 않아요? 그게 에고의 탐진체입니다 에고의 탐진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대접했네요 저 다 지금 둘러싸고 계시잖아요 제가 딱 타가지고 먹기 좋게 드렸어요 먹을만하죠? 맛있죠? 썩은 물 탔는데 신기하죠? 양심 연금술이죠 양심 손만 이 맛에 공부하느라 나이 드는 줄 모르죠 이 공부에 재미 빠지면요 공자님 같이 돼요 제 마음이 딱 공자님 마음이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늙는 줄 모르고 날 새는 줄 모르고 공부에 재미에 빠져서 이것도 제가 한 새벽에 깨달은 거예요 새벽에 정리하고 실전보살도는요 카르마 인정 안 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그런 욕심을 인정 안 한다 그러면 실전보살도 못 합니다 홍익인간 못 합니다 어떻게 남을 이롭게 해줄 거예요 욕심 부정하면서 정치도 그렇죠 국민들의 욕심을 존중해 줘야 정치도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전보살도 똑같아요 중생들의 욕심과 금기 카르마의 결 다 인정해 줘야 돼요 거기서 우린 살아가요 그 판에서 그 판에서 살아가니까 거기서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실 부정한 진공 속에 이상적 이론을 들고 와가지고 막 들이대면 잘못하면 다 죽어요 제 열정은 지금도 밤마다 타오릅니다 요즘은 주역 공부하거든요 주역 공부 너무 재밌어요 앞으로 한 몇 십 년 더 해볼까 해요 주역 공부 너무 재밌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계속 알려드릴게요 저는 입이 싸요 천기누설 하러 온 사람이라 천기누설권이 있어요 저는 누설해도 하늘이 뭐라고 안 합니다 장려해 줍니다 요것도 좀 얘기해 주지 하고 이렇게 꿈이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주역책도 꼭 내드릴 거예요 행복마음님 후원 감사합니다 바리트세파도 구원받을 법문이죠 부익부의 대명사 저는 뭐 우주 최고 부자입니다 안 부럽습니다 누구도 저는 보면 그냥 여러분들 주머니 한 10억씩 넣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머니 와도 한 10억씩 다 꽂아 영적 포인트로 전 입이 싸요 천기누설권 받은 사람이에요 이번 생에 원 없이 제가 원래 별자리도 물병자리고 원 없이 물이 지혜잖아요 정보를 원 없이 퍼부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영양 것 다 받아 쓰세요 영양 것 밖에 못 받아거든요 영양을 키우세요 각자 반성합시다 내가 바리세파이지 않았나 혹시 내가 지혜를 이루는 비결이에요 혹시 내가 업장 터는 비결이에요 혹시 내가 내가 양심이고 내 생각 못 바꿔라고 주장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바리세파도 메시아 오기 전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바리세파 양심 성찰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의 매를 준 거예요 바리세파들한테 다른 사악한 놈들은 예수님이 얘기도 안 했어요 사두개파 이런 애들 얘기도 안 했어요 매국노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위선자면 더 무서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큽니다만 그분들도 열심히 하려다 그렇게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해야지 정확히 아는 건 제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열심히만 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 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부로 단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여러분 가늠한 여인한테 양심분석 아 또 시작이 가늠한 여인한테 얼치기 양심분석 한 사람들은 돌멩이 던지고 끝내려고 했다고요 저런 죄를 짓다니 세상에 네가 사람이냐 예수님은요 껴안아 주고 끝냈어요 그냥 잘 살아 팔자도 참 이랬겠죠 그렇지 않아요? 팔자란 게 있으니까 너 팔자도 참 그 사람이 막 모질게 살려고 해서 그러게 된 게 아니라 팔자가 쎄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망했다고 네가 잘못 살았네 죄인이네 하는 이 지랄 같은 애들이 양심 떠들어 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시작 안 할게요 진정할게요 성경도 이해하려면 이걸 알고 이해하셔야 성경이 이해되고 성령이 이해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막 예수님 원효 보살님 막 제가 빙의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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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